제로 코로나 정책을 고수해온 중국의 2분기 경제성장률이 0%대에 머물렀습니다. 봉쇄 같은 엄격한 방역조치를 반복하는 불확실한 상황이 계속되자 중국 소비시장을 지탱하던 20대, 이른바 Z세대까지 소비를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선전에서 박준 리포터가 전해드립니다. 올해 2분기, 중국의 경제성장률은 0.4%. 지난해 같은 기간 7.9%보다 크게 낮아졌습니다. 코로나19 발생 초기인 2020년 1분기 마이너스 6.8% 이후 2년여 만에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소비심리도 꺾여 상반기 소비재 소매 판매액 역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줄었습니다. 특히 가파른 경제성장 속에 유복하게 자라 시장을 좌우하는 큰 손으로 떠오른 젊은 Z세대조차 소비 대신 저축에 나서고 있습니다. 제가 안저기 늦은 90년부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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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년부터는 100년부터는 100년이 가장 높아졌습니다. 疫情之後習慣我其實會比以前要省了很多為什麼因為我可能經濟的話覺得現在比較差嘛所以如果遇到後面有什麼事的話如果有錢的話會比較安全一點 平時在節約和消費中我一般會選擇消費然後疫情後的消費習慣我是有變化的我的開銷變少了 因為跟之前相比其實賺的也會少了一些所以 中國에서 사업하는 한인 동포들도 경기침체 여파를 피할 수 없기는 마찬가지 甚至是它還要中斷地的交易中斷了 마이너스가 나니까 버티고 버티다가 잠깐 멈춰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실제로 중국 친구들이나 손님들이랑도 얘기를 할 때 중국 경제 상황에 대해서 많이 어렵게 생각하는 손님들이 많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매출이 절반 정도 줄었고 또 제 주변의 상황을 보자면 많은 가게들이 지금 문을 닫았습니다. 이런 경기 침체의 요인은 주요 도시, 전면 봉쇄 등 엄격한 방역 조치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한국은행은 최근 발간한 보고서에서 3월 상하이 등 주요 대도시 봉쇄로 물류 병목 현상 등이 빚어져 생산과 소비가 모두 부진했다고 진단했습니다. 국내외 경제 위기가 심상치 않은 상황이지만 중국 정부는 지난달 28일 제로 코로나 정책을 이어가겠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당국이 제로 코로나 정책과 경제 성장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과연 잡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중국 선전에서 Y10월드 곽준희입니다.